대로변에 놔주세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매장으로 전화가 따르르르 제가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인데요. 여기 JTBC 앞에 대로변에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좀 갖다 놔줘요. 저희가 좀 바빠서 배달해드릴 수는 없어요. 가게 바로 앞이잖아요. 맘약한 사장님 지금 커피 들고 배달 갔다가 지금 대로변에다 놓고 오셨어. 잠시 카페로 통화했던 남자가 지금 왔어요. 아까 계좌번호 보내드렸는데 왜 오셨어요? 말해도 저렇게 굳이 키오스크에 현장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저녁이 되자 정말 불쾌합니다. 왜 손님한테 한숨을 쉬어요? CMC는 내내 화나서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이런 리뷰가 저렇게 달렸습니다. 상황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지난 24일 전북 전주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오전 9시쯤에 아메리카노 주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분 뒤에 손님에게 택시를 타고 있는데 중간에 내릴 수가 없다면서 대로변에 커피를 놓아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앞이 좀 복잡한데요. 인도, 그다음 자전거 전용 도로 화단을 지나서 도로가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주문도 많을 때라서 바빠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택시기사가 중간에 못 내리게 한다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제보자가 커피가 훼손될까 봐 우려해서 대로변 바닥이 아니라 대로변 가까이에 있는 벤치 끝에 커피를 두고요. 손님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못 내린다던 손님이 가게로 직접 와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도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손님이 영수증 리뷰를 작성했는데요. 왜 손님한테 환숨을 신어 불쾌하다면서 대로변에 놔줄 수 있나 여쭤본 건데 바로 짜증을 냈다. 시험 내내 화가 나서 집중을 못했다. 몇 년 다닌 거 아까워 죽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카페 사장님한테 거기다 내가 택시 중간에 못 내리니까 갖다 놔줘라. 그걸 갖다 놔주셨어.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현장 결제를 또 해. 그런데 나중에 리뷰를 답니다. 정말 이해가 여러 가지로 안 돼요. 네, 테이크아웃의 뜻을 좀 모르시나 봐요. 가지고 가시는 거 테이크아웃인데 그거를 배달도 아니지만 나 택시 타고 가니까 우리에다가 커피 하나 갖다 놔줘라. 이거는 좀 너무 무례한 요구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어쨌든 안 해주셔도 그만인데 가서 해주셨잖아요. 해주셨어. 정말 고마워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시험을 못 본 것을 또 사장님 탓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한숨 쉬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시험을 막 쳤는데 정말 그래서 시험을 망치셨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못 온다고 그러셔놓고 또 왜 와서 또 계산을 하시는지 이해가 저도 안 되는데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더 속상하신 거죠. 뭐 10배, 100배 더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직접 답글을 다셨대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 드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이나 차가 이 커피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 되는 요구를 하셔야지 않냐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쓰시는 분은 그냥 쓰실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상처받는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썼는데 그 분은 연락이나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4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